물금을 출발합니다. 현재 7시 반 의스토까지 35km 남았습니다. 11시 경 도착 예정으로 이동합니다. 물금 출발 좀 있으면 양산시를 벗어납니다. 부산시 경제 배란길입니다. 부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침 풍경 좋습니다. 지하 을석도입니다. 낙동강학원 학원뚝입니다. 3km 남았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아휴 머나무기로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4대각도종교 낙동강 4단기점 학우뚝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이어집니다. 서해관문까지 여기 인증센터입니다. 낙동강 인증센터 돌아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학우뚝 전쟁센터 쭉 해서 쭈쭈쭈 상냥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서울 건물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576km 완성했습니다. 아휴 힘드네요. 네 소비아노마 잘 맞았습니다. 워터시키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요 낙동강 학우뚝 오우 인증센터 앞에서 마당 운영하고 제대로 카페 도둑 도둑 DS4GKG 로저 DS4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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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오 골프 천리 부산 을쑥도 을쑥도 인증센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금 도시나고 있고요 2박 3일로 해가지고 지금 을쑥도 가정고 인증센터 부산 도착해서 이렇게 QRP 안테나 치고 지금 교신하고 있습니다. 신경접해서 감사하고요. 공공 DS4GC 방화도 QRP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지금 여기 얼마나 포탑을 신경접해 그러셨군요. 오아트 로 운영하시는데 예 여러분이 함께 즉도로 이동을 하셨네요.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고요. 예 또 바삐 또 솔로 로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기 여의있는 출신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모두 건강하게 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호는 아주 크게 어디 사시는 분이요? 예 어디 사는 장아들 잘 잘 감사합니다. 로저러저 HL2 SCJ 강화도 여기는 HL1 KKC 부산 을석도고요. 오늘 교신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되시고 또 다음번에 만나뵐게요. HL2 SCJ HL1 KKC 포탑을 세븐트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QR전 여기는 HL1 KKC 포탑을 부산 을석도 입니다. 여보 HL5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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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 5 5 5 5 5 5 5 6 5 0 5 5 5 S1 RGC HL1 킬로킬로 차림님하고 부산 을숙도 부산 잔차여행 국토정주 도착해서 지금 기념 국토정주 기념 QRP. 지금 철설 도레지가 돼야 보아놨다가 하하구에 아주 경치가 좋은데. 혼자 가주세요. 여기 S1 SAK 남양주 오방. HL1 SAK 남양주 DS1 RGC입니다. 저기 지금 HL1 킬로킬로 차림님하고 자전거 종주 국토정주 도착해서 도착 기념 신호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잔차 국토정주 부산 을숙도 도착했습니다. HL1 SAK DS1 RGC 오바. HL1 SAK DS1 RGC. HL1 SAK DS1 RGC. HL2 SAK DS1 R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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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고양시에 DS2HHP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저녁에 오신 선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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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는 좀 파이브를 하려고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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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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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